그래서, 당신이 한국의 연예인 쇼이 런닝맨의 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리광수의 대회가 최근에 있는 분을 가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런닝맨과 런닝맨을 위한 3몰들이 있었습니다. 파트리스 에브라, 리얼 페딘넨과 파프 지성입니다. 어떻게 되실까요? 사실 런닝맨의 운동선수가 나오면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야구선수랑 야구를 하는 거나 축구선수랑 축구를 하는 거는 살면서도 참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성이 형이나 에브라 형이나 퍼디넌 형이나 다 이렇게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만나고 하는 게 일단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한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축구를 지원하는 건가요? 누군가가 한 권력이 제일 좋아하는isten? 저는 많은 분들을 좋아하지만 일단 지성이 형 가장 좋아해요. 지성이 형이 지금 뜨고 있는 아웃루비스트의 팀으로 응원하구요. Yeah, you touched your hand! You touched your hand! We touched it's hand too! Your hand is so small. Anyways, Ruben! 오케이